오! 오! 나오다! 안녕하세요! 와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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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얼마 만이야! 아, 미! 아, 또 친하네. 정국 씨도 제가 그때 살짝 좀 뵀을 때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뭐라고 그럴까? 또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조크 표현은 멋있어졌다니 또 나쁜 표현은 늙었다. 저도 조크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는, 진짜! 유퀴자 전에도 제가 문자 드렸어요. 아, 그랬었어요? 우리 나에게 아미란. 유퀴즈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미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진짜. 너무 팩투지. 좋다. 진짜 우리 또 전 세계에 있는 또 우리 진짜요? 이거 일어나서 인사드려야겠네. 2014년에 미국 LA에서 직접 공연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막 앞에서 춤추고. 네. 앞에서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걸 다 했죠. 그룹네임 BTS. 세븐맨데. 플리즈 컴 투 아우 컨설턴트. 노 머니. 노 머니. 릴레이 노래방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BTS 노래의 후주를 듣고 노래의 제목을 마친 후 마친 사람부터 시작해 일곱 명이 돌아가며 완창하면 성공하는! 자, 그러면은. BTS의 노래 후주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맙습니다. 아이돌. 아이돌만. 아이돌. 아이돌. 오오. 지. 정보 맞춰? 정보 맞춰. 정보는 아티스트부터 아니네. 정보는 아티스트. 정보는 아티스트. 정보는 아티스트. 정보는 아티스트. 정보는 아티스트. 남의 낫단 달은. 잘한다. 자기였기에? 자기였기에? 나는 전혀 신용수지 안에 나는 역할을 내. 자기 포탄에. Yeah, you got it Let's go! 오, 좋아 Suck it, suck it, suck it I do what I do, keep it on, 너나 잘하셔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자, 일단 아, 정국, 정국, 봄날 봄날, 정국, 봄날 오, 봄날이구나 자, 봄날 자, 이제 정국 씨부터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이고, 좋다 그렇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눈이 날아오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빨리 내게 날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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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세 번째 퀴즈입니다 댄스 마피아 멤버들은 저는 이제 헤드폰을 다 드려요 거기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한 분만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피아는 정체를 들키지 않게 다른 멤버들이 추고 있는 춤, 그 음악을 듣는 척을 해주십니다 자, 갑니다 한 분만 다른 노래가 나갔대 네 주세요 어? 나오는 빛? 어? 아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정국이, 정국이? 네, 그만 안무를 해줘야 돼 안무를 하나, 둘, 셋 어? 지민이 알고 지민이? 지민이랑 비입을 줘야 돼 매면을 줘야 돼 두윈의 장군 네 진영은 안무를 오르나 박자에 따라하는 거구나 지금 누구야? 누구야? 지민이? 지민이 타임 맞췄어 마피아는 바로 섭니다 아, 재형이야? 어? 나 알고 있었어 아, 깜짝 놀랐어 인을 나오는데 형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다 비행해 지민이 지민이 희얼 안녕하세요 왕이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 바로 맞습니다 네 왕 2대회 4통 정국 씨는 어떤 게 제일 불편했어여? 제가 6월 4일에 2011년 6월 4일에 들어왔어요 제가 막내잖아요 나이차이도 많이 나가고 어리고 멤버들 다 잠들고 나서 씻었어요 제가 2층 침대를 썼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빐그덕빐그덕 킬리오 형들 깰까봐 지금 나무누버처럼 이렇게 해서 사다리 내려오고 문 열 때 이렇게 열어서 혼자 조용히 씻고 아니 혹시 정국 씨는 그 당시에 나에게 지금의 정국 씨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별 얘기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많이 부딪히고 혼나고 겪어보니까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챙겨주고 지적해주고 잔소리해주고 해줬던 멤버들이 되게 고맙죠 본인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하고 싶다? 제목이 아니지 우리 정국 씨는요? 안녕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국 씨 거 나왔거든요? 정국 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게 시원하네 뭐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죠? 바나나 팀 세트 귀엽다 정말 감사합니다 익은 바나나니 야 이거 오리모자 자 우리 정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너무 놀랐죠? 많이 놀랐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응 아